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는 제가 필리핀 멀티캠프에 참석했습니다. 3년 만에 가게 됐는데 지난주일은 우리 김동길 성교사님의 설교를 했습니다. 보금의 한, 성교의 한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팔라원 현장에서 예원 미션 센터 개관 예배 설교와 현재인 목회자 또 신학생 대상으로 세미나 메시지, 필리핀 코리아 문화 축제에서 영전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어서 정회군 성교사님이 사회관을 엠넌트 그리찬 칼레지에 새로 입학한 신학생들에게 보험을 전하고 글로벌 미션 및 하이스쿨 랩너트들에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저는 성교 현장에 갈 때마다 늘 제 자신의 은혜를 많이 받고 큰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보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코로나 전에는 그 격주로 해외를 갔는데 이상하게 육신은 좀 피곤한데 영은 어떻게 된 판인지 늘 충만해서 우리 성교님들 반응이 목사님은 성교지에 다녀면 충만합니다. 그 소리를 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설교하고 나서 반응 보면서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민노루 집회와 팔라완 집회를 통해서 헌신한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아기학교 스태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문화 캠프를 통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탈런트들이 많구나 케이팝 하는데 저기 BTS인지 우리 예원계 청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그래서 뭔가 보여주는 성부를 거는 그런 DNA가 야 과연 다 예원 DNA구나 아 재고원 성교사님 하는 사회 현장에 가서 글로벌 스미트 하이스쿨에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 뒤에 간정을 하더라고요. 간정을 하는데 하는 중에 한 명이 중학교 1학년이라 중학교 1학년이 내가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교사가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앞으로 성교사가 되겠다고 간정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쏟아지는데 수건으로 닦아가면서 간정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끝나고 내 사진과 찍었어요. 우리 교회도 4세대 성교사들이 저렇게 이 아이처럼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성교사로 이렇게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는가 감격하는 차세대 성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행정복사님 보고서 보니까 중동부 차세대 성교사 헌신 신청한 분들이 중동부 20명 그리고 해외 6명 고등부 36명인데 해외 12명 대학생은 6명 그래서 62명이고 TCK가 24명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차세대 성교사로 지원한 학생이 86명이에요 86명이 이제 훈련을 10월 중순부터 받게 될 것인데 1단계 2단계부터 해서 3단계 4단계 5단계 성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다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마지막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도 계속해서 이 성교로 시작된 이 예원교회가 성교회의 그야말로 근본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성교사가 나오고 또 파송하고 협력하고 보내고 가고 이런 성교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불신 가족들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냉랭하다든가 반응이 없다든가 아무런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는 사실을 선포했다고 하면 그 현장은 분명히 영적 지각변동이 그 신명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 이외로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가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가문 보고만은 우리 가문의 보고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왜냐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약속 내가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집안은 우리 집 가문은 보고만 되게 되어 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도착을 해서 월요일날 부산 임만일교회로 첫 뱅길 타고 갔어요 왜 갔냐 미주대학 보고마를 위한 녹화가 있고 또 화요일 수요일은 총장으로서 미국의 동부서부 시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가서 온라인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내려갔어요 가는데 첫 뱅길 타고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김해공항에 내려서 영도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딱 사실 조금 표현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딱 떠 보니까 염지가 왔다 갔다 해요 아이고 또 복음 전화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산 가면 저는 부산 문화에 너무 다 그렇게 편안해요 부산 사람은 그렇게 이심전심이라 조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 저래 다닙니까? 아닙니다 이 택시는 회사 택시라 저는 안 다닙니다 그래요? 택시 운전하면서 행복합니까? 아이고 왜 피곤해 죽겠어요? 맞지요? 참 피곤합니다 인생이 그런데 내가 서울에 부산 사람인데 서로 살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좀 말 좀 해볼게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 양심상 당신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내가 받은 복을 말 안 할 수 없어서 양심상 말합니다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영접 메시지를 했어요 부산 사람이라 제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대할 거니까 축복받는 구원받자 축복 이거까지 말하고 복신자 가문의 저주 전부 운전하면서 끄떄끄떄 하더라고 얼마나 잘 받는지 막 싹싹싹 들어가니까 내가 메시지가 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도착해 가지고 영접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전 수천 명을 내 영접시켰지만 처음으로 내가 눈뜨고 영접 기도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운전하기 해놓고 영접 따라하세요 기도 따라하면 저는 교회 갈 시간 교회 안 가도 좋아요 교회 갈 시간 어디 잠잘 시간도 없는데 택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되면 교회 가고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방법은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는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적더라고요 크게 하세요 크게 부산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딴 데 그러면 상처받아요 운전한다고 사람 무시하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부산은 그렇게 말하면 내 중심이 통하기 때문에 예 크게 할 수 있다 크게 기도를 따라해요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이름을 묻고 기도를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그렇게 척복 기도를 해 주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끝나고 탁 내릴 때 수고했습니다 예수를 가까운 교회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시간 나가서 탁 걸으면서 딱 택시비보다 1.5배 더 줘야 돼요 한 2배 더 줘야 돼요 그때 감동하는 거예요 하악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 동전까지 다 받으면 끝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럼 이 불신자는요 이 돈 관심을 맡기 때문에 탁 탁 잠도 놔두세요 탁 다 주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영접회 하신 적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적 있습니까 음성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에 영향을 입힌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는 뭐요 복음의 제목이 뭐요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예요 함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라는 말이 참 매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 나라가 없어요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라고 말 안 했어요 우리나라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수요 우리라는 말은 복수지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학교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민족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죠 우리 민족은 모래알같이 다 흩어지는 그러한 민족이다 어느 쪽으로만 보면 어느 민족보다도 공동체성이 뛰어나요 사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 의식을 가질 때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진다 우리가 매주일 에베소스 말씀을 살펴고 있는데 이 에베소스는 조직신학 중에서도 교회론에 해당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 교회의 본질적 이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렇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은약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스의 1차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들은 대다수가 다 과거 창세기 3장의 우상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미 밝힌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에베소스는 더더구나 우상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우상이 많은 우상 승리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문화가 무엇인지 영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마치 안 맞는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뭔가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방인 출신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으로 온 우리 새가족들도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출신의 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문화가 안 맞아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문화하고 밖에 불신자도 문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던 분들이 중요합니다 EBS 이 불채가족을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역장이 중요하고 기관의 전도회가 중요하고 이 새가족을 만나는 직분을 맡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그랬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영적 비밀 다 들으세요 영적 의식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가지야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서로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 보금화의 주역으로 모두가 쓰임 받은 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권속의식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나 유대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나 모두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그냐말로 값으로는 환상할 수 없는 그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장애는 살아온 배경이나 출신이나 상관이 없이 화평의 보금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외인과 나그네 같이 부신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강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 육신적인 그런 존재로 살면 안되고 완전히 거듭난 재창조된 다른 존재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빌리포 3장 입절에 밝혀있듯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소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서울시민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문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 이거는 우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영생이 완전히 보장된 존재다 그래서 성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재산 다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성을 드린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완전히 왜 그래요 완전히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환자들 잘 들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네 죽음이 왔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시는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예수 그리토에 보고 싶은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생이 보장된 자들의 이 마지막 사형 선고에 대한 고백이 그래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생으로의 초대를 받았구나 영생 얻은 자의 놀라운 보장된 모습 그래서 노는 게 다릅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그리고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말로 오이케이오스 오이케이오스가 무슨 말이냐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한 가족 권속이란 말이야 가족이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혹시 오빠라고 부르는 분 계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저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랩러드들도 아버지 하나님 나이 신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가족이에요 권속 가족이라고 특별히 이 가족은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나눈 형제들 여구나 속죄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 영적 혈연관계 완전히 주 안에서 한몸이 되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건속의식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가지고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바오래요 우리가 노예해방 하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노예해방을 링컨보다 훨씬 먼저 한 분이 사도바올이에요 사도바올과 함께 시대적 보건문동을 했던 이 로마서 심장의 동력자들 중에는 놀랍게도 노예들이 많아요 노예들 노예들 바올은 그 사람을 노예로 보지 않고 구분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여 가족으로 하나님의 건속으로 본 것입니다 놀랍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는요 신분 신분 쫄쫄게 따져서 요즘 노예라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재산에 불과할 뿐이에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동력자로 같은 형제로 같은 가족으로 노예 해방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바올은 당시 문화제도를 초월해버렸어요 노예제도를 파기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보건문동이 이렇습니다 누구를 비판합니까 누구를 괄시합니까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기 것 다 숨겨놨어요 뒤쫓아 해보면요 더 많아 더 부끄러운 게 많아 그거 다 숨겨놓고 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아멘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데는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나 정신을 보면 웃겨요 온갖 때만 못된 질 다 해놓고 서로 비판하고 있어요 똥치야 똥치 도대체 저것들은 양심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안 하는 사람들인지 배우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 이 화임받은 양심들은 몰라요 몰라 모든 걸 합리화해버려요 전부 다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죠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사도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노하러 있다가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것을 훔쳐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그래가지고 이곳저곳 또라라 다니다가 로마에 와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거듭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완전히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동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네시모를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도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나의 신복이라고 사랑받는 형제로 모사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의식을 가져달라 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스 오네시모는 후에 두기고와 함께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고 에베소 교회에 존경받는 감독이 되었어요 도저히 말하면 당회장이요 저 감독은 지금도 감독이라 그래요 사역적으로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의식은요 초대계가 시대적 보호 운동의 기체를 높이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누구나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런 영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새로운 피저물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럽니까 그건 보금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밖에서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영적 가족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새로운 피저물이라니까 그것도 낫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선한 보금에 선한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받아들여야 할 나의 온의 세모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온의 세모가 있냐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거리감을 두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권속 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게 확실하다면 형제 가족이에요 영적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권속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의식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하나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권속 의식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걸 강조합니다 성전이라는 말은요 사실 예수의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있고 그들의 삶을 자화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삶은 성전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열두지파가 가난을 향하여 갈 때도 다 성전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전중심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 견용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큰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바울이 말하는 말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성전의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24시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대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래 헷갈리느냐 맨날 왜 잘 모르냐 왜 의식이 없냐 그 질문에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 영접하지 않았냐 너 예수 믿지 않냐 그럼 너가 성전이야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세울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새로 할 수 있죠 운해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곤도우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 제 삶을 우리가 살해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서의 삶의 플랫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강조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 말씀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밝히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신이 모통이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이 당시 건축양식을 예를 들어 설명한 거죠 당시에는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통이돌 이었어요 모통이돌 중심으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모통이돌 기준으로 해서 모통이돌이 없는 벽돌을 사할 수 없어요 모통이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쫙 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통이돌이 없다 그런 건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 신앙생활은 엉터리다 그런 거 없다 나 괴 다닌다 뭐 귀하지요 귀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언제 시험될지 몰라 언제 사단의 밀갑을 갖고 놀지 몰라 이것저것 보고 넘어고 자빠지게 만들어 계속 창세 3장 11장 나중심 물중심 성동중심은 빠지게 빠지게 되어있어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의미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뭐 많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어 가야 돼요 한 성전을 지어 가는데 벽돌들을 쫙 싹 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데 짓고 백돌 쫙 쫙 올라가는데 백돌 하나가 축 빠져버리면 위에 있는 거 죽다 내려와 버려요 건물이 안 돼요 보기 흉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정도야 뭐 없어도 뭐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단 속삭임이 나 한 사람 없으면 내가 무너지면 이 괴 무너져 내가 없으면 보기 흉해 내가 꼭 있어야 돼 아멘 그런 중인의식까지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연여받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인의식까지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삐치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봐요 세상에서는 막 하늘에 별들이 많고 저 다 귀하게 아니에요 짐승들이 엄청나 여러분 수십억짜리다 여러분 이 보물간도 수천억 수조수 많은 물질과 그 많은 보물들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해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나 하나 존재가 그걸 여러분이 영적 여러분의 자긍심이셔야 됩니다 교만으란 말이 아닙니다 자긍심이 주인원공 것이까지 되어 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증거의 길을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늘 감격 감사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중에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세무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학생활하면서 힘들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본질을 놓쳤어요 본질 본질을 놓쳤어요 이스라엘 백신들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또 유랑민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주구촌의 선민 유일하게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신들을 왜 그렇게 생고생식입니까 본질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한 본질을 놓쳐가지고 본질을 놓쳐야 되니까 본질이 뭐예요 본질을 놓쳤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내 중심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 영향 받잖아요 그래 막 세상 영향 받아요 사람 말 영향 받고 세상 문화 영향 받고 내 유익 손에 영향 받고 하나님 말씀 영향 하나도 안 받아 예배 드려 앉아있어 수십 년을 걸어다 전혀 말씀과 상관없어 지난주 무슨 설계를 모릅니다 30년 들었는데 모릅니다 그리스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못합니다 입도 못 벌립니다 부신 잡혀 입도 빵긋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 전혀 안 안 잡았다 말씀 없다는 거예요 뻥이에요 뻥 기도 천천히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 그거는 다른 사람 얘기고 성교 그거는 구만리 장천의 말이고 나는 원래 성격이 천만의 말 여러분 말이 없어 보인 사람이 있죠 혼자 말 엄청 잘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말 엄청 합니다 말 안 해 왜 안 해 아는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없어요 뻥이야 그런 식으로 친한 사람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교회를 수십 년 평생 다닙니다 본질을 놓치는 것은 행복합니까 본질을 놓쳐버리 말씀이 없는데 행복합니까 문제 답이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돼요 갈당하지요 이해하지 못할 문제 생기다 충격받아 쓰러지고 남아지고 자빠지고 약 먹고 밥 잘못 자고 밤새도록 뒹굴죠 답이 없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수천 번 들었는데 진단 답이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남들이 하는 말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자 여러분 삶 오직 각인뿔이 채질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 답이 되는 것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면요 성장이 팍팍팍팍 됩니다 영적 성장이 착착착착 일어나 성장이 성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영향을 입혀요 영적 영향을 입혀요 이상하게 뭘 맡았다 교사를 맡았다 부흥이 부흥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맡은 기관이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크게 힘쓰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가면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 별것도 아닌데 만나서 몇 마디 했으면 그 사람의 답이 돼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저절로 영향이 입혀요 돼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이 변화되는 이 체험 이 맛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복음 공동체 생명 살리는 영적 산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노래가 있죠 결혼식 축가에 또 많이 부르는데 저도 이 노래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막상 불러보니까 어려워 이 가사를 제가 너무 좋아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니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니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니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었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니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이 노래를 왜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서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대와 함께라면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행복을 주는 사람 같이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거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24를 누리게 되면 이 관계가 가능해진다 가능해진다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보금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면서 237나라 치우 서밋에 멋지게 비상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원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좋았어 하나님의 권석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과의 관계 행복자들의 관계 정말 제작공동체 보금공동체 아름다운 치유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좋았어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